보자 보자 진행 미션이 1,2,3,4 불굴의 체력 불굴의 체력 불굴의 체력 너무 좋더라 방이 욕이 incomes choosing 여기 와래지 롬기누스 세이벌 엄청 많네 차 한 대 타가지고 갑시다 롬기누스 롬기누스 이메기 세이버 티альная 대신 룬기指 리얼 좌석! 베베의 ран집 eh! 우리의 마른의 라이너 작품을 위해 속에서 큰 정팍을 통해 아주 큰 정팍을 통해 큰 정팍을 통해 겨 집에 있는 롱의 라이너 나와나와나와나 조용하Well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와, 안맞냐? 뭐야? 아 아 겁나 죽는다 아 너무 단단한거 아니야 이거? 아 너무 단단한거 아니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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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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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르마 레벨이 떨어지잖아? 여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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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딨는데 아 위치를 알려줘야지 아 지지자들 제발이야? 근데 카르마 뚝뚝 떨어지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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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누구야? 좋은 point. Sabal hides behind his blind faith in tradition and you just... you follow along like one of his subjects? I actually believed you when you said all you wanted to do was honor your mother's dying wish. I'm going to go. Mohan's son. Kyrat's king. Your order, and kill me. I'm sure Kyrat's will is the will of the will. I'm going to go. 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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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준다 야 일로 와봐 이렇게 가자 어으 뭘 기도해라 어우 뭘 기도해라 나 나 나 너 나 나 나 나 나 나 나는 나 이 방에 카파 하나 먹고 올까? 땅 룸 라파나 성소 죽은 자의 삼각지 왕실군 압수군 왕실군 안돼 눈빛 나 왜? 야 나와 나와 이름 못 가져봐 아쉐 아쉐 우린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도전하는 걸 우린 페이겐's fortress 쉽지 않게 아미따 뭐든지 그냥 Sabal 키랩 우린 나가야 돼 요새 도달하기 가자 가자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베리거 민 야, 갑자기 왜 총 그루들 나한테 가리켜 어? 뭐냐? 가자! 왕실 요새 어색 외 Sek 좌우를 부수할 funny 뭐라 그래 아니 일부러 그럴려는게 아니고 쏘고 있는데 들어왔잖아 뭘로 들어가냐 뭘로 들어가냐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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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으 도망간다! 뭐 어떻게 보더라고 절격 앞으로 사람이 날라가네 왜 이렇게 안받냐 사람이 사라졌다잉 아 기다려야돼 왜 이렇게 빠지까빠졌어 왜 이렇게 빠지까빠졌어 왜 이렇게 빠지까빠졌어 저장의 핵그리건을 냈는데 알겠지 명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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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we are on our way deal loading we are on our way we are on our way we are on our way hold on 잠시만요 빨리 빨리 이제 사람을 부서고! 억울아! 도망가라! 이곳에 공격해봐! 도망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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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밟아! 이곳에 공격하자! 아직도 전기지 않게 해야지 친구들 마당을 확보해라 마당을 끌고, 마당을 끌고, 죽는다 마당을 끌고, 이제 밖을 끌고, 이제 밖을 끌고, 내게 죽을던다 자기가, 어디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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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공수래 공수거 페이건과 대면하기 헤이 베이건 너의 악행은 여기까지다 자 페이건 미니 왕구 we tried that before didn't we that our first meeting you said right here Paul was off 버? 경기장 그죠? so rude little plus one so then you must be the second guy didn't listen decided instead to join the other monkeys and start throwing his shit around but I'll tell you what I call a do-over I say you have two choices one you could shoot me boring and you and I will go scatter you and I will go scatter your mother's ashes together 아 얄밉네 왕이 죽었다 you and I will so the next one and I will do a new unknow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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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재밌었습니다. 나쁘진 않았는데 워낙 기네. 스토리가 이렇게 좀 허무하게 끝나나? 음 이렇게 끝난 것 같고 아까 페이건민이 말했던 것처럼 잠시 기다려달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유골 뿌리러 갔다 했었거든요. 이걸 뿌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기다렸다가 AJ Mr. Gail, this is Chad Peterson from the U.S. Embassy here in Putnam.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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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고지 멘게야? 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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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룩! 룩! 가아내! 잡고! 쉿! 제 제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이 말은 아주 특별한 말을 하는 말이죠. 뾰 tre가 casa." 뾰 tre가다. 뾰 tre가다. 뾰. 그 말은 없나요. verbal 정신없이 말없이 말해줘요. 이따 못 듣게 무슨 말이라고 말하셨죠. 결과 정신없이 말해주지요. 나는 나의 일은 불담스러요. 한 명! 한 명! vivir! 그리고 몸에 가뜯한 나의 한 명! 제 러시아는 왜 그들지? 정신차려지 않았습니다. 그니까요. 제 눈에 뵙게 되었다는게 죄송합니다 이건... 아니, 아니... 우리의 파티가 기다리는 중 하지만 나는 왜 이 이름을 잘 모르는가 누구야? 이게 너의 1%? 한 번에? 정성량이 좋더라고요. 좋습니다. 저는... ...저나서... ...지금 다 이것이 되었다고 했지만... ...이거는 정말 쉽지만... ...너, 너, 만약에... ...너가... ...너가 그냥... ...너가 그냥... ...너가 그냥... ...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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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esome don't worry about a thing my boy this will soon be behind us it'll be off on a grand adventure because I have cleared my calendar for you you and I are gonna tear shit up should I stay or should I go well you give my congratulations to Ashley on your next visit home I must say Paul your little corner of Kiratio is rather beautiful I expected more chains and wailing but knowing you somewhere around here is a dark place where the secrets flow like the blood that rye smile betrays you again Duplune well go on take the bloody bag off his head again terribly sorry for what happened before this is more what I had in mind so fresh start introductions RJ Gale our guest of honor Paul our very gracious host the little monkey whose name I still don't know and I of course and pagan men you really don't remember me do you your mother she never spoke of me never mentioned me we'll change all that all I need cash how much do you need all of it thank you here we go all right but this smile that's you that's me I'm not so sure anymore now your mother mother on the other hand she understood me she knew me in a way that no one ever did that takes me back the last time I saw Ishwari was years ago she told me she loved me women they can do that they can tell you they love you in the moment and mean it men on the other hand no men only really love you in hindsight and too much distance has built up so when your mother decided to flee to the United States with you on her hip I couldn't help but blame myself then I realized it's not me no it was the fucking golden path those fucking terrorists they ruin everything like dinner did no one ever teach you that it's related to text at the table let's see really guys we're not checking for these anymore ah I'm with RJ Gale you'll love this part help a text for help you don't text for help you cry for help so come on you're gonna cry for help you're gonna do something you're gonna do it right here we go go on cry for help try for help help oh pathetic no cry for help help you mean it help help from your diaphragm help s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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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we listen nothing I'm afraid they're not coming for you buddy find out what he knows terrorists right now please please stay right here enjoy the crab rangoon don't move I will be right back Yuma we need to talk oh man bloody tastic you sir are a gentleman I sincerely apologize we saw terrorists in the air you know the crab rangoon you know the crab rangoon right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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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come on let's go I'm going to see you I'm gonna see you you know part of me is surprised your mother asked for you to bring her all the way back here thank you called you 聞いて 당신은 당신을 따라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이 아시아들은 자신이 없을 것 같다. 당신은 아버지에게 말하셨을 때 당신의 아버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모헌. 모헌. 그리스도의 하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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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부모님은 내 부모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우리 아이를 만났어요 우리 아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로헌이 그의 색을 보여줬어요 당신과 당신의 부모님을 떠났어요 당신의 부모님은 락슈마나를 죽였어요 그는 우리에게 여기다 락슈마나를 안전하게 되어야지 락슈마나가 여동생이야? 락슈마나에 무너다오 락슈마나민 엄마를 락슈마나에 보내주기 내가 내 여동생? 새아빠와 엄마가 낳은 아이? 이리로 락슈마나를 아쉬워라 락슈마나를 지상하고 좋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핸드폰을 쏟아볼 수 있겠네 오케이 재밌었습니다. 또 다른 엔딩이었고요. 마크라이보 재밌었습니다.